5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개회했습니다. 이달 28일까지 7일간의 회계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,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. 시의회는 오늘부터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24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이어 27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28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를 폐회할 계획입니다.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집행부인 화성시의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화성시정을 깊이 있게 심의 감사한다는 방침입니다.